경기 중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. 슈팅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선수 지난 시즌 2호 골 기록할 때도 보면 운전에서 아주 과감하게 빠른 선택을 하면서 골을 뽑아냈었거든요. 저 위치였거든요. 전반전 45분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. 아 좋아요. 자 측면에서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 템포를 한번 죽여놓고 반대쪽으로. 네 그렇습니다. 와 오늘 부지런한 김현 두 번째. 좋게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. 완벽한 크로스 그리고 김현의 마무리. 오른발 인사이드로 공을 쓰여내리면서 수비수를 완전히 벗겨냈고요. 그렇죠 그리고 김현이 완전히 프린 상태에서. 주중 missed. 초로. 이즈. 고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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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